해수면의 상승과 자원의 고갈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 우리 엄마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영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야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, 전투기술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이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뭐야? 한 몸에 감각이 없어 정의팀 불향 들으세요 도와주러 왔어요 칼을 잘라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